그래서 이 진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과서에 진이라고 해서 남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이 진국이 도대체 뭔가요? 답을 잘 못하죠 선생님들도 위라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만 조선 때 상, 정승이었던 역계경이 우고에게 그 당시의 왕이었잖아요 우고에게 간을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쪽이 아니고요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만 조선 동쪽에 진국이 있던 거죠 한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위만이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려 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후한서입니다 사만은 모두 옛 진국이다 사만이 다 진국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진국이 뭐냐 태백일사를 보면 단군 관경이 바로 진국이고 역사에서 일컫는 단군 조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국은 사만 관경지로 나뉘어 다스리는 단군 조선을 뜻하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진한 진조선을 뜻하는 말이에요